해볼건 저쪽 아주 설명이네요 이거 집을 제가 지킬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제가 지킬게요 풍자 쪽으로 많이 와요 나이스 나이스 요거 보니까 캣플님이랑 미두코님 이렇게 좋네 여기 집은 너무 한가롭다 승차를 5명이요 5명이요 요거마도 여기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가 안올라가죠 아치전이 너무 무서운데요 아 랜디언니 아치 안하겠군요 힌트를 부어서 힌트 아야 힌트 힌트 나이스 어허 저기들이 다 아직 미흡하시는거니깐 햄트 헤어랑 다르잖아 아 너무 안가로워요 심심해 랭크상 어쩔수가 없고 아 이게 뭐라야되지 너무 양악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맞춰 하세요 그래야겠다 그럼 저 투창할게요 어우 짱돌이 이거 죽으면 짱돌이나 던지고 놀아야겠다 집 타는거 아시나요? 타려고 하는거 야아 어 지금 풍차 한명 갔어요 타만님이 라이트하네 가줄라하나 아 저는 가줄라고 매남한건데 이분 왜 기분 나쁘게 건방함 하마님 이분 왜 기분 나쁘게 건방함 하마님 가줄라 이게 맞는다 가줄라 가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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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순룡님 가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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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가줌라 가 bütün 이건 풍차 왼쪽으로 3명어예요? 한명 한명 빨리 끝내고 아이템스도 해도 되겠다 아이템스라든지 와 거의 보면 클래스도 주력 아니신 분들 많은데 이게 다 상대 그러십니까? 어 밀린다 아 오 문 남았다 아 맞다 여기 지킬 불구 없지 이제 네 아 아 야 다 아 아 아 아 아 만 아이구 자상도 해 다 비가 없어 네, 쏘리 여기가 들려 저희들도 희망을 주려면 이리와 어떻게 할건요 줄거예요? 일단 천사 안 가야지 맨은 은근히드네 맨은 은근히드네 맨은 은근히드네 맨은 은근히드네 그냥 뭐 하고... 아 그리고 뚫렸네요 지금 마켓 하나 남았어요 저기 앞에 있는거 아 저거 멀리 있네 아 나 횃불이 있어야겠다 도와줘 여기 횃불의 수... 술렁님 있어요 여기 태클님이 빼고 뭐 해주시고 횃불을 들면 방어로 묻혀 답답하시겠다 술렁님은 그렇죠 괜히 미안하네 뭐야 저기 투석끼 쏘고 있는거 같은데 근데 와... 아 투석끼 있었네 오케... 랜디언이 잡았다 내 Design 오케.... 하하 오 através 돌랄라와유 돌랄라와유 오케이 저 그냥 제가 잡으러 갈게요 결식님이 쓰신거죠 아 승훈이 불쌍했어 횟불 횟불 아이고 어 아 못맞어 몇밥을 준비 아니 맵 어떤걸로요 그냥 저취작이요 아 예 이미 로그인을 해놨을게 GG 쩔 쩔 쩔 쩔 쩔